저희 가문에 명예를 기리는 선물이에요. 가장 큰 선물과 명예는 너 같은 딸을 둔 것이란다.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? 저도 보고 싶었어요, 아버지. 달데없이 칼은 왜 가져와? 차라리 잘생긴 신랑 까미나 대략. 실례합니다. 밀란 좀 볼 수 있나요? 고맙습니다. 나도 전쟁터 나가서 미남 건질랜다. 존경하는 어르신, 저는 밀란! 저, 투구를 잊었더라고요.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, 어르신 투구죠. 그렇죠, 사실. 저녁 드시고 가실래요? 아예 평생 살면 어때? 저녁이 좋겠네요.